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가 0.89%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2% 상승했습니다. S&P500 지수도 0.77% 올랐고 나스닥 지수 0.51% 올랐네요. 네 이날 사실 장중에는 3대 지수 상승폭이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약간 좀 그런 지루한 장세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커지더니 3대 지수가 모두 좀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사실 별다른 그런 소식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은 없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CNBC가 현재 뉴욕 증시에서 변동성이,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아주 낮은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투자 전략을 제시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이제 제목부터 보시면은 Market volatility is low. 시장 변동성이 낮다. Here's the best way to trade.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CNBC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최근에 이제 S&P500 지수가 머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3대 지수가 계속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The stock market has become very quiet. 근데 증시가 최근에 좀 조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이런 트레이딩이 계속된다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빅스 지수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고 변동성 지수라고도 불리죠. 빅스 지수를 보시면은 8거래일 연속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더 늘어나겠죠. 20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 뭐 그래프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토니 드와이어 캐너코드 제니어티 수석 전략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The tactical picture is not so clear. 지금 사실 이 전술적인 측면은 명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대부분의 종목 이제 주가지수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S&P500 지수가 처음으로 뭐 4천선을 돌파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그 이후로 시장은 변동성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뭐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CNBC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세 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가치주와 순환주,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에 저조했던 소비 필수제에 이제 필수 소비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ividend payers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어요. 자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경제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랑 경기 순환주가 이제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민감한 에너지, 자재, 금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주 등장하시는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의 창립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가치주와 경기 순환주가 지난 한 달간 계속해서 시장 수신규를 상해했다. 그리고 단기 변동성을 넘어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여기 ETF들 여기 여러분 소개가 쭉 돼 있습니다. RSP, XLIXLV, XLP, XLF 얘네들 ETF가 이 경기 순환주 그리고 가치주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드와이어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시장 비중을 이제 유지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경제 회복 테마 속에서 약세 기간을 비중 확대 기회로 모색해야 된다.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전문가의 발언하고는 약간 다른 의견이기도 한데 어쨌든 드와이어 전략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좀 부진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소비 필수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말을 했는데요. 차트 스마터에 이제 더글라스 부치라는 이 창립자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제 올해 들어서 필수 소비제가 아주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필수 소비제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바벨 접근법에 좋은 도움이 될 것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지금 시장이 좀 지루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퀄리티가 이익의 퀄리티가 좋은 배당주를 매수하는 것이 안정적인 way to generate stable income,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가 요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이제 백신 보급 상황을 CDC 지표가 나와서 간단하게 좀 전달 드릴게요. 자, one in five Americans are fully vaccinated. 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은 완전하게 이제 백신이 다 됐고 그리고 a third of the country has received at least one shot. 이제 미국인의 3분의 1은 적어도 하나의 이제 그 백신 샷을 맞았다. 자, 여기 표 보시면은 더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미국 전체 인구에서 19.9%가 완전하게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더나나 화이자는 두 차례 맞아야 되잖아요. 두 번 다 맞았고 아니면 뭐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맞았고 그리고 33.7%는 적어도 한 차례 맞았다고 해요. 또 모더나 화이자는 한 차례만 맞아도 80%까지 효과가 있다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속도도 나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 뭐 코로나 대응을 솔직히 잘 하지는 못했지만 백신만큼은 지금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그 백신 보급과 함께 하루 확진자 수도 쭉쭉 줄어들고 있는 게 여기 표를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이제 1월 정점 찍을 때 새로운 확진자 수가 하루 25만 건 맞죠? 25만 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7월에는 이제 7만 건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7일 평균은 6만 6천 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망자 수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7일 평균이 978로 지금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뭐 한 주에서 사망자 수가 절차 때문에 늘어나서 이렇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사망자 숫자 추이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이제 계속해서 백신 보급 경제 오픈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어서 이제 이 기사도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저도 사실 주변 친구들 거의 다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처음에는 찝찝해서 안 맞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다 맞으니까 저도 사실 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맞아도 되는 건가 했는데 주변에서 다 맞으니까 저도 같이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얼른 좀 빨리 백신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날 이밖에 소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 오르면서 예상치 0.4%보다 더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증시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또 파월 의장하고 똑같은 발언했고요. 정책 변화 전에 지표에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이게 뭐 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랙스톤 부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증시에 10% 조정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맥도날드가 월마트 안에 위치한 매장 문을 닫는 건 아니고 줄인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쇼핑객들의 이런 행동이 변하면서 월마트 안에서 쇼핑을 하는 것보다 뭐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을 하고 픽업하고 이런 손님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화이자가 이제 백신 승인을 12살에서 15살 청소년들에게도 확장해 줄 것을 FDA에 요청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의 1.78%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화이자가 긴급 승인 받은 거는 16살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임상시험에 따르면 12살부터 15살까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효율이 무려 100%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네, 이날에도 아무래도 이제 증시 상승에 또 계속되는 요인은 경제 재오픈, 백신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경제 재오픈 관련주가 지금 대다수 강세를 나타냈고요. 카니발이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2.59% 올랐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1.12%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이제 먼저 오늘 나온 이 PPI 지표랑 관련해서 블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피터 부쿠바 CIO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음 주 CPI 지표가 발표되면 이런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이런 물가 상승을 좀 정가하기 시작했는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내가 회사들한테 들은 걸로 따르면 이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반면 레이몬드 제임스의 레리 아담스 CIO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는 달리 금리 상승 그리고 건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궁극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은 Not necessarily market negatives. 꼭 증시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사실상 S&P 500 지수의 연간 이제 수익률을 살펴볼 때 이러한 동력,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적어도 경제 성장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는 한 우리는 그리고 그런 경제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러한 S&P 500 지수는 평균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여러분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